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이 재차 연저점을 경신한 어제 상장 종목 10개 중 4개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2,500개 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 수는 1,012개, 40.5%에 달했습니다. 어제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.84% 내린 5만 8,700원에 마감하며 이거래일제 5만 전자를 기록했습니다. 또 국내 증시 대표 기술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장중 23만 원, 6만 8,700원까지 내려가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. 이외에도 어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140개 종목은 역사적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